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새로 사온 포트들이 칼라가 마음에 안들어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칼라를 입혀서 새롭게 탄생하는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에브리 플랜트 칼라에 맞춰서 칼라링 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더 드라이드 했으니까 오 그렇지 여기 좀 더 해주세요 해야 돼 더 해줘야 돼 벤자민 나무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죠 칼라링 딱 어울려 너무 예뻐요 벤자민 잘 커라 핑크는 핑크 너무 예뻐 아니야 확실히 예쁘다 괜찮아? 너무 예뻐 나 너무 좋아해 예뻐 집에 있어 감았다 너무 너무 귀여워 이거 파플 칼라 이거는 머니트리 애기 스타트 씩씩하게 잘 자라라 다음 타자는 아 이름 이거 뭐예요 어 trouver another는 Verb 이거 엔터 안단대 엔트리언 어 야 오케이 엔꾸는 인 clone 이 스푼트는 인 extraord.. 너무 예쁘게 완성됐죠? 그림까지 싹 그려서 다시 태어났어요 내 맘에 쏙 들어 크게 예쁘게 잘 자라라 너무 예뻐 좋아 아삐피란트 진짜 이쁘다 아삐피란트 아삐피란트 У